2월 1일 나중에 너 앞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칠 텐데 너의 앞에 아주 큰 벽이 닥칠 거야 그거를 무조건 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창석이고요 사람들이 저를 GBM 또는 갱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봐요. 갱만 선수한테는 완전 신인 때, 본인의 데뷔 때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아쉬움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은퇴 때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에 더 남는 거고요. 이제 MVP 오전과의 대결에서 저희가 이기면 MVP 오전이 로드컵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지면 MVP 오전의 로드컵을 직행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춧가루를 뿌리자. 일단 그때 당시 게임은 3, 4, 2전이었고요. 저는 암흠으로 인생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대단했어요. 그 암흠은 제 생각에 역대급 제 암흠 플레이 중 탑3 안에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 게임. 갱만 선수는 이제 미드 제드. 그때 당시에 제드 대장군으로 불리던 다데 선수와 제드 제드 말 라인. 블라인드 매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갱만 선수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게임이었어요. 다데 너무 잘해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라인에서 너무 잘 풀려서 갱만 선수만 밀리는 와중에 우리가 분위기는 훨씬 좋았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사건의 발달이 됐는데 갱만 선수가 살짝 이 흥이 나있더라고요. 이제 흥에 슬슬 취해있더라고요. 어, 이거 뭐 이제 바론 먹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왔는데 샤일 선수가 그때 갱만 선수한테 야 너 제드, 바론 병 못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림자 조심해서 써라. 이런 콜을 했었어요. 그럼 갱만 선수가 알겠어 했는데 그 말 하고 나서 바로 그림자가 벽에 막힌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먹는 바론이었어요. 이거는 바론을 뺏길 수가 없는 바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그리고! 정말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정말 이겼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알려주는 좋은 경기였거든요. 가끔씩 이제 벽을 못 넘는 실수가 당연히 나오죠. 어떤 챔프든 간에 플래시든 이제 좀 스킬이든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해요. 근데 다만 제가 하면은 벽을 못 넘으면 갱맘 딱 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 팀이 벽을 못 넘을 땐 저희 팀도 이제 농담을 해요. 아 이거 갱맘 때문에 못 넘었다 하면서. 부모님이 게임을 더욱 반대하셨기에 제가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 게임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되게 좋고 게임이 되게 재밌어서 했는데 이제 엄마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니까 되게 제가 컴퓨터 할 때마다 들어와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저는 밤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 빨리 자라잉.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씩씩거리고 가가지고 있더니 가서 코드를 확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벽에서 깽맘이 거기서 탄생되지 않았는가. 막 코드도 감추고. 그리고 모니터도 감추고 출근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코드를 사다가 또 하더라고요. 근데 모니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 모니터 어디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걔한테는 자기 꿈은 이건데 엄마가 자꾸 막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를 지을 때 뭔가 재밌게 지으면 재밌겠다. 라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던 게 이제 마마크리티컬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엄크 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엄크 떴다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근데 마마크리티컬이 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뭔가 롤의 언어랑 좀 이렇게 융합시켜서 좀 재밌는 언어를 만들지 않을까 해서 수동테를 써가지고 갱크드 바이 맘이라고 해서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상세가 갱맘으로 안 짓고 그냥 온순하게 진 거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갱맘이란 단어 안에 걔가 프로게이머가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단어 안에. 그래서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얘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간단한 게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가 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 그 한글 타자 치는 거잖아. 이거를 이렇게 타자 열 번씩 하고 게임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다 보니까 그거를 열 번을 얼른 하고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프로게이머 해도 될 거 같은데? 라고 하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말래요. 그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냐고. 그냥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그래서 엄마는 좀 그런 식으로 저를 좀 부정적으로 보셨지만 제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어떤 게임을 해도 항상 전국에서 랭크권이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거 자랑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관심도 없어요. 공부나 하라고. 근데 이제 리그오브레전드나 게임을 제가 시작했을 때 되게 재밌었고 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 되게 잘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 게임도 마찬가지로 상위 랭크에 진입한 거예요. 엄마 그래서 나 이 게임 랭킹 4위야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또 거짓말하지 말래요. 내가 딱 보여줬더니 엄마가 이제 놀라면서 아 우리 아들 이 정도로 하는구나 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빠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빠도 이제 제가 하는 기사들 다 봐요. 막 그래서 막 저보다 막 외국 기사들 더 많이 보셔요. 외국 LCS 유럽이나 LCS NA에 대해서 막 빠삭하게 알고 있고 제가 미국에 간다고 그랬을 때 어 미국의 비옥슨이라고 자랑해 있지 않냐 하니까 아 우리 창석에 가면 아무것도 안 되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비옥슨이가 좀 잘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가 가면 너하고 어쩌면 쌍뼈이 될지 모르니까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비옥슨도 보니까 스웨덴인가 노르웨인가 그쪽 그래서 온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비옥슨하고 좀 교류를 좀 하라 했더니 교류를 한 모양에 우리나라에 나와서 같이 같이 게임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막 비옥슨하고도 그래서 갱맘 선수가 북미로 넘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아 갱맘이 이제 국경의 벽을 넘어간다. 갱맘 선수는 많은 벽들을 만났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하나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엔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는 가장 큰 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국경의 벽을 넘어갔거든요. 문화 차이도 있을 거고 당연히 언어 차이도 있고 정말 많은 부분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또 넘을 수 있다면 갱맘 선수는 더 멋지고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저 자체가 원래 그런 리더십 같은 게 좀 있고 애들 챙겨주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키워주신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리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든 걸 다른 애들한테 표출하면 거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제 동료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저를 편하게 대할 수 있고 친구처럼 그리고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챙겨주면서 좀 제가 좀 희생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게임 에너지 Esports vs. Cloud9 There was quite a bit of discussion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Alltech here. They're confirming it'll be the Karma. It's really just a fight me. A huge Montra Q from GVF wipes the health bars of Cloud9 This could be how Energy get back into the game. Jensen in the front though. Sneaky 5v5 right now. Sneaky up in the front line. Oh, the collateral damage. Where's the rest of Energy though? So split and taking single target Cloud9 takes down Energy Esports. 솔직히 Cloud9 연기가 지금까지 해청 연기 중에 제일 서원했어요. 왜냐면 진짜 그냥 다 그냥 모든 걸 다 희생했거든요. 그 게임에서 그냥 근데 돌아온 건 저한테 이제 패배를 하는 거 밖에 없었고 It's okay. It's not okay. I know you're angry. 그냥 그 게임에서 다 희생했고 그냥 그 게임에서 진짜 잘생겼다. 지금도 가끔씩 벽 못 넘긴 하는데 가끔씩 저 때문에 저희 팀이 벽을 못 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벽을 넘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원래 그 벽이라는 의미의 생성은 결국 플레이, 바론스틸 그때 일화에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되게 갱만소수의 뭔가 성장기와도 같이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만약 이번에 벽을 설령 못 넘는다 그래도 한 번 다시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못했던 시절에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프로게이머들도 이제 못했던 시절이 있고 다 이제 이걸 견디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그냥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고 분명히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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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